네 안녕하세요 주인씨입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연출 효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썸네일 보시고도 오셨죠? 네 그 효과들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주인씨가 좀 광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대본도 열심히 쓰고 녹화를 해서 어렵사리 잘 끝났는데 이게 제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로 깔끔하게 녹음이 됐어야 했는데 아니 무슨 웹캠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녹화가 돼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음질이 개똥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롭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컷 편집을 시작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어쨌든 이제 본론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화면을 흐리게 만들고 점점 선명하게 만든다든지 반대로 선명한 화면을 시작으로 점점 흐리게 만든다든지 이런 효과는 정말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효과인데요 예를 들면 인터뷰 영상인데 처음 화면은 흐리게 하고 인터뷰 질문 문구만 딱 바로 떴을 때 아니면 여행 영상 같은 그런 간단한 시네마틱 영상이나 브이로그 공연이나 노래하는 음악 영상 이런 데서 제일 처음 부분을 흐리게 하고 그 상태에서 제목을 띄울 때 아니면 뭐 일부러 다큐멘터리 취재하는 컨셉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프로그램처럼 전체를 흐리게 만들어서 뭔가 비밀스럽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 때 뭐 기타 등등 마음만 먹으면 엄청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흐려져 있는 효과 모자이크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흐려진 효과를 블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효과는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프리미어 프로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과를 입힐 만한 영상을 끌고 와야겠죠 저는 최근에 만들었던 공연 영상 아 아 아 이거 녹음 잘 되고 있는 거지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사운드는 필요가 없으니까 사운드 클립만 따로 지울게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알트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딜렉트 삭제 두 번째 이 영상 안에서 효과가 들어갈 범위를 따로 컷 편집을 해둡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드인이 이렇게 점점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뭐 대충 저는 이 구간을 효과를 입힐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앞뒤로 싹둑싹둑 자르시고 다음 세 번째 프로젝트 란이 이렇게 보이는 왼쪽 아래 좌측 하단에 이 쌍가로 이 화살표를 눌러서 효과를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서 비디오 효과 그리고 더 내리시면 흐림 3명 그리고 카메라 흐림 효과를 찾아 주시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검색란에 카메라 흐림 효과를 써 주시면 요 효과만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놈을 그대로 마우스를 끌어서 효과를 입힐 영상 클립에 놓아줍니다 짜잔! 네 이렇게 이 영상 클립에 효과를 넣어 두었고요 이 구간을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흐리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점점 선명하거나 점점 흐려지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흐림 정도도 괜찮다면 사실 여기서 바로 끝내도 되겠죠? 이후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네번째 왼쪽 상단에 효과 컨트롤 칸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시면 카메라 흐림 효과가 보이실 테고 그 아래 100분율 흐림 효과 이놈 바로 옆에 수치가 보이실 텐데요 이 수치가 흐림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놈을 얼만큼 흐리게 할지 수치를 조정해 봅니다 뭐 이렇게 어... 막 계속 흐리고 이런 게 보이죠? 네 흐림의 정도가 오케이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이 키프레임을 조정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선명한 상태에서 점점 흐리게 한다면 완전히 흐리게 될 위치에 파란색 바이 인디게이터를 두시고 100분율 흐림 효과 쪽에 시계 모양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활성해 줍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생겼죠? 그리고 이 해당 클립의 제일 앞부분으로 인디게이터를 이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0을 해주시면 알아서 키프레임이 또 생기면서 점점 흐려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립을 기준으로 제일 앞이나 뒤를 이동할 때 쉽게 움직이는 방법은 이쪽 작업 영역에서의 인디게이터 말고요 요는 말고 이 효과 컨트롤 쪽에 인디게이터를 제 왼쪽 혹은 제 오른쪽 이런 식으로 끌어주시면 훨씬 편해요 네 효과 컨트롤의 이 범위는 딱 선택한 클립의 범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점점 끝까지 선명하게 하고 싶다 하면 적절한 위치에 인디게이터를 두시고 이 흐림 효과를 유지하게 해야 되니까 키프레임 추가를 해주시고 그 뒤에는 다시 0 네 하다가 다시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키프레임의 디테일한 사용 방법들은 8화에서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대로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죠 어때요 아주 쉽죠 자 그럼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드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드는 방법 뭐 사실상 사용 방법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적절하게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고요 근데 에펙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이제 영상을 두시고 영상 레이어에 입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 레이어보다 위쪽에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서 조정 레이어에다가 효과들을 입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방금 프리미어 프로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는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굳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주인씨의 경험상 에펙트에서는 영상 레이어에 바로 이 효과를 입히는 것보다 조정 레이어에 입히는 게 뭔가 조금 더 렉이 적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정 레이어에다가 효과를 입히는 방법 첫 번째 일단 효과를 적용할 만한 영상 레이어나 그런 눈으로 보여질 만한 레이어들을 두셔야겠죠 저는 똑같이 아까 그 영상 이렇게 넣고 이제 두 번째 이쪽 작업 영역에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쪽 여기 빈 공백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조정 레이어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이쪽에 마우스 오른쪽 이 아니고 뭐야 상단 메뉴에서 레이어 새로 만들기 조정 레이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 단축키 써져 있죠 컨트롤 알트 와이 네 취향에 맞게끔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세 번째 조정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후에 효과 그리고 흐림 선명 카메라 렌즈 흐림을 선택해줍니다 네 번째 레이어 길이를 원하는 구간만큼 적절하게 조정해주시고 이렇게 길이와 위치를 조정해주시고 이 왼쪽 상단에 여기 효과 컨트롤란 있죠 네 이쪽에 있는 흐림 반경 이 수치가 이제 흐림 정도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조절해서 원하는 만큼 흐리게 만들어줍니다 뭐 혹은 이 효과가 걸려있는 레이어 이쪽에 가로를 눌러서 효과 카메라 렌즈 흐림 이 흐림 반경 여기서 조절해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역시 굳이 점점 흐려지거나 점점 선명하게 할 필요가 없다면 키프레임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이 이 레이어 길이만 조절해서 끝내셔도 되겠죠 하지만 점점 효과를 주기 위해 키프레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흐림 반경의 기능만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시작 부분은 선명한데 지금 제가 인디게이터를 위치시켜놓은 여기 여기까지 이 흐림의 정도가 진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키프레임을 이 시계 모양을 눌러서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뭐 이 앞쪽에 여기는 0 이러면 점점 갈수록 흐려지겠죠 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유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키프레임만 추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뒤에서 크림을 서서히 풀고 싶다 하면 이제 완전히 풀어진 위치에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두시고 다시 0 이러면 여기서 선명하게 되다가 점점 이렇게 흐려지게 되고 이 흐린 정도가 여기 쭉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흐려짐이 풀리겠죠 네 그렇죠 어때요 아주 쉽죠 오늘의 내용은 아마도 주인씨 교육 영상을 잘 정주행만 하셨더라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일 텐데요 사실 키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넣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주인씨 영상을 열심히 보시고 이해하신 분들의 시간을 뺏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감히 키프레임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빠르게 빠르게 넘겼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키프레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프리미어 프로 쪽에서는 8화 9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14화 15화를 위주로 시청해주시면 보다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아 네 지금 연속으로 똑같은 내용의 녹화를 여러 번 하려니까 굉장히 좀 지치네요 이번 화는 좀 이렇게 뭔가 우여곡절이 많네요 그래서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주인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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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